뭐 하려고? 이 수박처럼 샤방에 먹는 빵이요. 뭐 모나카 같은 거야? 에이 우리 전통 있는 빵이요. 그래서 뭔데? 이 고창 수박빵. 고창 수박이면 수박이지 빵은 또 뭐야? 이 고창에서 난 수박하고 복분자 넣어서 귀엽고 안장맛디야. 맛은? 예? 그거 먹어봐야 알지. 아니 맛은 특징 없냐고. 이. 됐고. 맛 특징 말해봐. 나 아무 말도. 됐고. 너 눈빛이 이상했어. 특징 뭐야? 이 연봉은 해봤디. 뭐 수박이랑 당도도 비슷하고 검은깨 들어서 고소하디야. 얼마야? 28g짜리 7개 2만 원이니까 이 개당 2,857원인디? 왜 그렇게 비싼 거야? 이 푸틴이 미쳤고 연준도 미쳤고 날씨도 미쳤고. 나와도. 됐고. 실로폰 치지 마라. 먹어봐. 요즘은 빨라. 이렇게 생겼쇼. 맛은 어때? 수박바 향이 나는 빵. 선물할만한 맛이야? 재미삼 알면 좋은데 가격을 알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? 수박 맛은 제대로 나? 이 수박바 냄새만 조금 나고 그냥 팥마셔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고창이고 지랄이고 내 돈 주고 못 먹었다.